갑자기 날씨 앞에 자리 너무 빨개요 자리아 반피 자리아 반피 자리아 반피요 자리아 반피 자리아 자리아 반피 방 안에 3명 방 안에 3명 라임 반피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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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 보조 앞에서 물을게요 뒤에 솔져 솔져나완두 자리아 셀프 빠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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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아 셀프 빠지 라인 있어요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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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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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을 먼저 비우고 있을게요 아.. 황금 나왔어요 자리압 빼고 힝즈 3반 뒤로 해드릴게 다 빠져 황금 나왔다 황금 나왔다 뭐 그래 김 봉봉 하트님 별풍선 되길 감사합니다 Do you think he can go to the other one? Lunar 쏘자 쏘자 쏘자해 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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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두개 라인 못 마 패 매 솟 랩 에어어 Mann 1몸 드로기 바랬는데 안 되네 파라 겟타이피 진짜 겟타이피 우리 봉봉님께서 100개로 똥큰팬 가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가요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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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아 한 방 루시아 한 방 루시아 한 방 뒤에 솔져 아냐 고모님 송금행각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루시아 한 방 아 루시아 한 방 루시아 한 방 라인 장애가 왔어 파라 파라 장애, 조심하시고 마지막 라인 야, 바꾸 바꾸 루슈 바꾸 루슈 바꾸 루슈 바꾸 루슈 바꾸 라인하자 그 fork 장애가 와보아 화빈이 넘어왔주세요 공안은 많아요 공안은 30 아, 저는 공안은 벌어자 힐 왼쪽에 맥크리 맥크리 방 힐 되나요 저 트레이서 1 메카 딸피 뒤에 메카 딸피 장현 와 저 똑같이 해요 저 아나로 할게요 제니아타를 잘 못해서 트레이서 한번 너무 오크러워요 트레이서 별로 안하고 싶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내가 5년만 젊었어도 트레이서 열심히 할텐데 트레이서 하면 어지러워 체력소모가 심해 저 저 저는 솔직히 제가 머스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중간에 뭘 하나를 특별히 잘한다고 뭐 모르겠어요 저는 다해요 저는 모스트 그냥 딜러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다 됩니다 저거 생거도 되고 힐러도 되고 다 돼요 저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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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무슨 소리야? 괜찮아 괜찮아 바로 왼쪽에 리퍼랑 호그 있어요 바로 왼쪽에 호그 리퍼 조심하세요 비만이 매트릭스 할께요 야 루셔야 어 살았다 야 나 죽어 야 호그 바로 호그 아아 아우 감정실하네 어 맛도 친해야 될텐데 이거만 돌진 해야돼 네 네 메이 아이 메이가 별론데 킹메이 거기 안녕 메이 별로인거 같아 몰라 메이에 맞춰야되나 킹메이 어 아 아 이거 조합도 애매해지는데 이러면 아 근데 좀 불긴하네 아 마 돌진 가 마 돌진 오케이 아 이거 윈선 하면 윈선 겐지 윈선 겐지 겐지하라고요 네 윈선 겐지 윈선 하세 윈선 하세 아 제가 겐지할께요 아 제가 겐지할께요 가보여요 음파에요 포그 밑에 포그 밑에 오케이 저기도 완전 넓진 아니에요 왼쪽에 왼쪽에 오고 와요 왼쪽에 폭우 왔어요 왼쪽에 빠졌어요 아 저 일단 몸 좀 빼기 아... 빠진 것 같다 우리 팀 한 번 더 있어요 같이 가 같이 가 둘이 금방 가요? 아... 아 지 봐 괜히 깨 잡았네 싸워봐요 오 아 뭐 한 둘 지 봐 빼는 거 봐 아 망했다 그래 빠지? 그래 빠지 뭐고 겐지 하나 메디 컷 하나님 제니아타 공 있어요 아나님은 몇이에요? 어 치즈3이요 한 번 켤게요 겐지님은 어떻게 돼요? 아... 아... 그래 빠지? 겐지 공해요 겐지 공 나노 겐지 아... 하나 잡았어요 하나... 한 두개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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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두꺼 아 나 뭐... 나 다올라 겐지 남았어요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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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턴 윤턴 잡아 윤턴 이거... 드레니 혹시 제니아타 가볼 수 있어요? 내가 쳐 볼게 하나님 혹시 공 썼어요? 하나님 혹시 공 썼어요? 20이요 아... 바로 주고갖고 공갠지 홀 더 나왔어요 공 찼어요 공 찼어 오케이 공 줄 수 있어요? 아 힐 영웅 나 잡았어요 호우 0 섰어요 윤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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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우 윤턴 윤턴 어 나 죽겠는데 저기 힐 없애 하나님한테 던진거 아닌데 아나님 펄스에만 3번 죽은거 같던데 고맙습니다 아나님 진짜 쌍룩하시겠는데 저희도 부실 때 잘랐어요 와 제로님께서 역시 밀리면 밀면 된다고 아우 또 300개 선물 재밌게 봤다고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론이 저 방송 재밌게 봐주신 것도 정말 감사한데 우리 또 게임 도중에 우리 또 통콘팬 가입해주신 우리 벙벙님도 정말 감사합니다 제론이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